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바스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소련전선 인형 제조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저도 한번 인형 제조를 돌려볼거구요. 제가 지금 필요한게 안구사, 마일리, 그 다음 겔리코 요거 3개가 필요한데 솔직히 다 나올거라고 기대는 안하고 있고 한 2개 정도만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2개도 안된다고 한다면 뭐 하나라도 정말 제발 딱 하나만 나오면 미련이 없을텐데 일단 순천이 나왔구요. 자 일단 갈아주시고 이게 맨 처음에는 제가 일단 범용식으로 먼저 시작을 한 다음에 아마 이게 안나올겁니다. 돌리다보면 범용식에서 마일리 안구사가 안나온다고 하면 중간에 이제 권총식으로 돌려가지고 겔리코 한번 노려보구요. 지금 보시면 제가 67장이었나 70장이었나 제조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돌리다가 이제 안구사 마일리 안나오면 빠르게 갈아타야됩니다. 자 겔리코, 겔리코라도 노려봐야되거든요. 자 멋진 나가 나왔고 이거 확률 아까 카페랑 막 후기 보니까 다들 잘 나온다고 하던데 3성, 2성 아 이거 5성이 이렇게 안나오나? SV 스프링필드 어허 순천이가 아주 그냥 빵집 차려도 되겠다. 아 순천이만 계속 나오네 어 MP5 5성이 하나도 안나왔죠 지금까지? 에미사 스모 스미노프 와 이거 확률이 업 된거 맞는데 이거 이벤트도 옆에 떠있거든요? 모신나강 10화 아니 업된게 맞는데 왜 3성 4성밖에 안나오지? 5성 나눌 비율이 너무 적은데 자 또 안나왔구요 와 이건 좀 심하다 이거 또 안나왔죠? 움푸 나왔고 이거 지금 파마스 또 4성 이거 5성 시가 말랐는데 오늘 팔당치 끝났나 5성? 자 또 갈아야되구요 어허 자 보시면 MP5 춘천 에미사 머신나강 스미노프 파마스 SV 뭐 이런거 밖에 안나왔고 야 이건 좀 심한데요 이거 어 저번 황귤럽대랑 너무 다른데? 저번에는 그냥 대충 돌려도 5성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한 50장 돌리면 3,4개는 나왔던거 같은데 시기 이게 법령 시기 좀 꾸졌나? 화물 갔나 이제? 어 안나오네요 한번쯤은 나오면 한대 어? 하 하 됐다 아 이게 안나온 이유가 있었네요 이게 앞에서 일단 길을 모아준 다음에 2,3,4성으로 일단 토대를 깔아주고 아 바로 앙호사가 나왔네요 아 이거는 진짜 아 이게 용서가 되네요 흐흐흐 그래 요거 때문에 앞에 5성이 안나왔구나 그럼 뭐 이해할 수 있지 음 오케이 괜찮고 아 좋습니다 이러면 이제 마일리만 놔주면 정말 좋겠는데 아 이거 안나오겠지 56식 기사 안나온다 자 이러면 이제 이거 권총식 돌려야 되구요 제조건 이제 24장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자 이제는 겔리코 한번 목표로 뽑아보겠습니다 자 헬총식 음 이것도 하다가 좀 안나오는 것 같으면 식을 바꿔야겠다 자 자 안나오구요 또 안나오구요 IDW 음 자 계속 안나오죠 아 또 꽉 찼네 자 일단 갈아주구요 식을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죠 아마 식 저거 말고 어 인력 170 얼마이다 그게 그 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좋은 것 같긴 한데 사람들이 요즘 그걸 많이 쓰더라고 자 일단은 갈고 움푸도 갈까 아 움푸도 갈구요 나머지는 쓸만하니까 놔두고 일단 자 일단 좀만 더 돌려보고 하 안나오네 바꿔야되 이거는 그냥 안돼 자 딴걸로 바꿔주고 자 17 16 16 36 오 역시 역시 저의 감은 틀리지 않습니다 이 봐봐 이거 바로 안나오면 좀 안나오는다 싶으면 식 좀 바꿔줘야돼 이야 이거 어떻게 바꾸니까 바로 나오냐 자 쿼티리버서 MK3 아 이거 좀 아깝네 마일리 아 근데 제조건 70장도 안되는데 마일리 안구사 겔리코 다 바라는거는 욕심이다 자 이거 한번 더 돌려보긴 할건데 이거 안나올거 같구요 그래도 뭐 두개 나왔으니까 만족스럽긴 하네요 이제 뭐 채천다 마스크로 이정도 나왔으면 뭐 샷건 샷건 아니면 망가 중에서 이제 하나 바꿔주면 좋을거 같구요 2000에 누적됐네 샷건 샷건 바꾼게 낫겠다 마스크로 교환해주면 될거 같고 이거 안구사 나가는거 보니까 마일리도 아마 계속 돌리면 나올거 같습니다 안 나올거 같진 않고 좋습니다 아마 네게이브 아니면 샷건 네게이브도 지금 없거든요 스킨은 많긴 한데 네게이브도 없어가지고 이거 필요하고 자 그래서 그러면 뭐 제가 원하는거는 세개중에는 두개가 나왔기 때문에 뭐 나름 만족스러운 제조식이었구요 여러분들도 이번에 이제 황유럽할때 한번 돌리셔서 필요한 인형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저같은 경우도 이거 방금 별로 운이 안좋았는데 아마 다른 분들 아시면 5성이 더 잘나올거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인형 제조에 운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